오토헤럴드 김응식 기자 미국의 한 도로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해괴한 모습으로 몰고 있는 운전자가 포츠스키 고글 같은 두툼한 고글을 쓰고 있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은 채 손가락을 움직여가며 무언가를 하고 경찰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애플이 최근 출시한 미스터 헤드셋 비전 프로를 쓴 채로 차를 몰고 있었다. 비전 프로는 혼합현실 헤드셋으로 현실 세계의 3차원 가상 물체를 겹친 증강현실을 확장하기 3499달러 약 466만원 라는 높은 가격에도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비전 프로가 나온 직후부터 미국의 도로에는 이런 모습으로 테슬라 차량을 모는 영상이 3490 비전 프로에는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을 4K로 보여주는 패스스루 기능이 있다. 비전 프로에는 실시간으로 비전 프로를 쓰고 운전이 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운전자는 가상화면에 의지해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하지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비전 프로의 패스스루는 실제 상황에서 약 12ms 이상 지연 전달.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는 1000분의 1초로도 사고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전 프로의 영상에 의지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비전 프로를 착용하고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수준의 불가한 테슬라의 레벨리 오토파일럿을 이용하는 것은 본인은 물론 주변의 심각한 위협이 교통안전기관 관계자는 휴대전화 통화 이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라며 국내에서 이런 멍청한 운전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련법을 살피고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